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도 받은 적 없다며 재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한 지 48시간 안에 예상됐던 바죠.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4번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은 혐의입니다. 김 부원장의 체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때문이었다고 하죠.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남 변호사도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8억 원을 건넨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준비했다는 사람과 직접 전달했다는 인물의 진술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이 자진해서 제출한 돈을 준 시점과 장소를 적은 메모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전액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대선 자금 20억을 요구를 먼저 했다고 봤습니다. 이 중에서 8억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를 통해서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김 부원장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친 점 그리고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의 1억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이 이 자금이 불법적이라는 점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 부원장은 앞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뒷돈을 받은 정황 포착이 됐는데요. 당시에도 돈에 출처 남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2014년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이 결정이 되면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 수사의 핵심 역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느냐 이 문제겠죠. 이 대표는 오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들 본인에게 선거 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전을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 대표는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한 바로 이 영상 직접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로운 몸이었던 이때 기자에게 했던 말 그리고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한 진술 중에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는데 당연히 후자가 조작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당시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관계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신이잖아요. 시켰대매요. 시키면 잘한대매요. 뭐든지. 양쪽 진술이 지금 맞거든요. 김용시가 유동규나 혹은 남욱에게 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 쓰니까 돈을 달라. 이재명 대표는 김용에 대해서 내 도구다. 유용하다. 시키면 일을 잘한다. 국민의힘은 김용 부원장이 애초에 20억을 요구했다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보도가 나면서 자금 전달이 끊겼다라는 점을 들어서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답도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가 2021년 9월에 터지지 않았더라면 8억이 아니라 20억 전체가 다 건너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증거와 범위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8억여 원, 현금으로 전달이 돼서 추적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는 물론 돈이 가지 않았고 대선 자금으로도 쓰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캠프에 있을 당시에 김 부원장, 이렇게 지냈다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검찰의 수사, 먼지털이식, 정치보복 수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수사의 과정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을 석방하는 대신에 거짓 진술을 끌어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인데요.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이 훨씬 낫다는 말씀 어제도 제가 드렸었죠. 여기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이 몰수나 추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솔깃한 대목이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 거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플리바게닝,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대가로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불법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대해서 본인이 뇌물수수자였으면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고 진술을 바꾸면 예컨대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고 하면 8억에 대한 몰수 추징 당하지 않고 8억 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이 검사실에서 동거녀를 만나게 해줬다 이런 주장도 폈죠.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조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말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힌만 참석했던 이태의 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김용 민주당 부원장이라든지 또 야당의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검찰총장은 김 부원장이 소속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정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법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국민의힘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막은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성역이 있느냐 이렇게 법원장들에게 에둘러서 따져 묻는 방식이었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어디에 성역이 있습니까?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압수수색이나 체포나 그 어떤 강제 수사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관례적으로 사회통념상 보호되어야 할 그런 영역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합니까? 질의 바치겠습니다. 김도욱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법관들이 범죄 수사에 성역이 있느냐라는 말에 답을 하지 않는 건 넌센스다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만약에 다시 시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1년의 수사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이죠.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국회를 낯잡아 보는 말을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감정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하자 이 엑스엑스들 이분께서 국회에 오시겠답니다. 국회에 이 엑스엑스들한테 연설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있는 저 이 엑스엑스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엑스엑스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제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용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분수령.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분수령.